안녕하세요. 카툰경영연구소의 최영규입니다. 오늘은 지하철 자석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. 저는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이용을 하다보면 몸이 피곤할 때는 정말 앉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참 운이 없다보면 계속 앉지를 못하고 서서만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지하철 자석제를 적용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? 표를 팔 때 이렇게 파는 겁니다. 예를 들면 53R03. 그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. 5호차 3번 출구, R은 오른쪽 라이트, 오른쪽 우측 세 번째 자석 03. 그렇게 해서 팔면 이걸 내가 한 달 전기의 권을 끊게 되면 한 달 동안 제 지정 자석제가 되지 않을까? 물론 현실성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생각의 힘, 상상의 힘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제가 책을 쓰던가 아니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그려진 카툰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불쑥 나왔어요?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. 마라톤을 1등한 사람들은 단 2시간만 달렸을까요?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. 아니죠. 그 1등, 마라톤을 1등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노력하고 수없이 많은 연습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. 바로 그랑 그와 똑같습니다. 어느 날 불쑥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지만 그 아이디어가 나오기 위해선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많은 정보와 경험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. 그게 집어넣고 축적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새로운 신기한 아이디어 발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끊임없는 노력들을 하는 순간 바로 지하철 자석제와 같은 쓸데없지만 이상한 아이디어로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내 머릿속에 지어넣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. 길을 가는데 오토바이가 배달 오토바입니다. 휙 하고 지나가는데 그 배달하는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간판이 적혀 있었습니다. 조자룡. 조자룡. 자 여러분은 이 조자룡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오토바이 배달원은 어느 집 배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네 그렇습니다. 중국집 배달원입니다. 제가 만약에 아무 정보나 지식이 없어서 중국집을 차려놓고 중국집 간판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예를 들면 헤라클레스. 쫙 갑니다. 오토바이가. 헤라클레스라는 간판을 달고 가는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? 중국집이라는 인식이 듭니까? 안 들겠죠. 아니면 저는 모험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인디아나 존스 중국집. 감이 오십니까? 감이 안 오시죠. 여기서 여자 배우들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정통 중국집 소녀시대. 느낌이 오시나요? 소녀시대. 짜장면과 왠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. 외국 제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배우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정통 중국집 안젤리나 졸리. 자 안젤리나 졸리 가게에 와서 어떤 음식이 드시고 싶으십니까? 아마 짜장면을 드시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. 바로 그와 같이 단순한 가게 점포 이름을 짓는 것 하나만으로 가지고도 많은 생각의 힘, 많은 정보의 힘이 필요합니다. 그 정보를 내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더 많이 경험해서 쌓아둘 때 우리가 새로운 지식으로 발휘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. 어느 날 아기 칫솔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. 엄마, 나 칫솔 맞아? 엄마가 대답했습니다. 그래, 너 칫솔 맞아? 아기가 다시 물었습니다. 엄마, 근데 칫솔은 무슨 일 하는 거야? 엄마가 대답했습니다. 사람들의 이를 닦아주는 거지. 아기 칫솔이 엄마를 물걸음에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근데 엄마는 왜 맨날 운동화만 닦아? 자 어떻습니까? 웃기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습니다. 엄마 칫솔은 남들은 다 이를 닦을 때 운동화를 닦을 수 있다는 용도를 발견해냈다는 거죠.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다르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상상력의 힘입니다. 그러면 저는 제 혼자 칫솔의 용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칫솔과 새로운 것들을 제가 한번 결합해보겠습니다. 칫솔 대신 껌으로는 안 될까? 그렇게 해서 칫솔과 껌을 결합해서 나온 게 바로 자일리 돌껌입니다. 칫솔 대신 물로는 안 될까?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가그린입니다. 칫솔 쓰기 불편한데 거기다 모터를 달면 안 될까?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전동 칫솔입니다. 그리고 칫솔? 오 불편해! 그냥 공기로 안 될까? 해서 나온 게 바로 공기 칫솔입니다. 어떻습니까? 어떤 것에 새로운 권융을 결합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상상력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나 또 하나 칫솔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뭐냐? 칫솔 혼자만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. 칫솔에는 항상 치약이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. 혼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바늘과 실이 하나가 되듯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 주변에 한번 찾아보십시오. 아직 짝이 없어서 홀로 움직이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제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. 그 제품들의 새로운 짝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대박 상품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.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신기한 짝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짝을 맞춰주는 것 그것 한번 우리 같이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 한 예로 제가 영국의 13세 어린이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. 이 13세 어린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칫을 비워뒀을 때 집에 누군가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과연 누가 왔다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휴대전화와 초인종을 연결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스마트 초인종을 만들었어요. 이 스마트 초인종은 누군가 텅 빈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그 초인종을 누른 다음에 10초 후에 주인의 핸드폰으로 연결되는 기능이었습니다. 13살짜리 꼬마가 만든 이 단순한 원리에 이것을 특호로 팔아가지고 이 소녀는 4억이라는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. 자 이제 여러분도 기존에 없던 방식의 새로운 짝을 찾아주는 그 노력을 오늘 한번 다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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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